안녕하세요. 채미경입니다. 요즘 반신욕이 유행이더라고요. 반신욕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질문 받는 내용 중에 반신욕에 대해서도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반신욕이 부작용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물의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닫혀서 빨간해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반신욕이 부작용은 물의 온도만 지켜주고 시간은 15분 정도만 해주시면 부작용은 없어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애슘셜 오일을 내 몸에 맞지 않은 애슘셜 오일을 쓰거나 또는 치유등급이 아닌 향수로 쓰는 인공향을 썼을 때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겠죠. 반신욕에 적절한 물의 온도는 38도 이 온도를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물이 좀 식으면 뜨거운 물을 좀 틀어서 온도를 좀 맞춰주시고요. 반신욕의 시간은 15분만 해주셔야 돼요. 15분만 지나면 물에 있는 애슘셜 오일의 향기 성분이 다 증발되고 공중에 있어요. 향기는 나지만 피부 속으로 침투되지 않아요. 15분만 해도 땀이 비 오듯이 막 쏟아져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살짝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술 먹고 반신욕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술을 드셨을 때는 반신욕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술을 얼만큼 많이 먹었냐는 거예요. 술을 취할 정도로 드셨으면 반신욕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와인 한 잔 정도 마셔서 혈액순환을 도울 때는 괜찮아요. 막걸리 한 잔이요? 괜찮아요. 소주 한 잔 정도는,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오히려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데요. 필름이 끊기거나 또는 알딸딸한 경우 있잖아요. 약간 취기가 막 도울 때는 안 하셔야죠. 그때 반신욕을 하게 되면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어지럽고 메스코올 수 있기 때문에 취기가 있을 때는 하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반신욕을 매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매일 하셔야죠. 저는 매일 해요. 입욕은 매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저의 삶에 루틴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입욕과 바르는 거예요. 전신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게 저의 루틴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매일 운동을 할 수 있거나 식단을 꼼꼼하게, 건강식단으로 완벽하게 차려먹지 못하잖아요. 늘 출장이 많고 외부에서 거의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루틴이 매일 하는 입욕과 몸에 바르는 거, 얼굴에 아로마, 토너, 에센스 영양크림 만들어서 바르는 거. 이 세 가지는 제가 하는 루틴이에요. 반신욕의 효과가 무엇이에요? 반신욕을 하면 뭐가 좋아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라는 질문인데요. 반신욕보다 더 좋은 건 정신력이 더 좋아요. 저는 욕조가 아주 크진 않아서 제가 어깨를 담그면 무릎이 나오고요. 무릎을 담그면 반신욕이 돼요. 그런 욕조예요. 너무 크면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깨를 담갔다가 또 앉았다가 반복해요. 배꼽까지만 담그시게 되면 에센스 오일이 배꼽까지만 침투가 되고요. 상체는 많이 침투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껴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반신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반신욕의 효과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에센스 오일을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관절이 아프면 관절에 좋은 에센스 오일을 선택해서 입욕을 하시고 근육통이 심하면 근육통에 관련된 에센스 오일을 선택하고 내가 살 빼기를 원하면 살을 빼는 에센스 오일을 선택하고 밤에 잠을 못 자면 꿀잠을 잘 수 있는 에센스 오일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에센스 오일마다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효능이 있어요. 그리고 반신욕을 하면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 일단 저는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강의를 이제 2시간 이상 5시간도 하고 많게 9시간도 하는데 일단 2시간 이상 딱 하잖아요. 2시간 이후부터 텐션이 올라가요. 이 텐션이 잠들기 전에 잘 안 떨어지고요. 강의를 9시간 정도 했을 때는 자고 나도 텐션이 안 떨어져요. 이 텐션이 안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늦게 집에 귀가를 해도 새벽에 집에 돌아가도 가자마자 잠들기 전에 입욕을 하고 자거든요. 그 이유가 입욕을 하게 되면 올랐던 텐션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피로를 그냥 완벽하게 풀어내고 잠이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개운하게 또 일어나서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좋아요, 구독하기 너무 감사드립니다.